오늘 만나볼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은 H.O.T 농구 동아리인데요. 약 5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 H.O.T 농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1997년도에 결성이 됐고요. 팀명은 H.O.T이고 풀네임은 호프 오브 트라이옴프입니다. 승리에 대한 열망, 희망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체력 증진 그리고 침묵 도모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많은 대회 출전을 통해서 침묵 도모를 더 깊게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팀 고호를 외치며 선수들 간 사기 증진을 시키고 경기에 힘차게 힘하고 있는 회원분들. 중, 고등학생 회원들은 물론 대학생, 청년과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매주마다 연습 경기에 참가해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홍천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친 H.O.T. 팀워크도 훌륭하고 실력도 훌륭해서 출전하는 경기마다 상을 휩쓸고 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60개 강원도 팀 중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랭킹 1위 팀답게 경기 실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팀을 나눠 연습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실전처럼 임하며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O.T 회원분들. 종목 특성상 단합이 돼야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매주 모여 연습 경기를 펼치면서 단결력을 키워나가다 보니 본 게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농구에 집중을 하면 학업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홍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H.O.T 회원분들. 나에게 농구란 삶의 활력? 즐거웁니다. 이렇게 같이 뛰면서 땀 흘리면 다른 생각 다 있고 재밌고 더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농구를 하면 여러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구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학업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농구로 재춘전을 하고 다시 열심히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의 복제학. 친구들과 이어주는 것. 열정이다. 몸 건강도 함께 챙기며 더 성장해 나가는 H.O.T 농구동아리가 되길 기원합니다.